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건물들이 현지시간 24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세르게이 수반인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오전 4시쯤 비거주형 건물 두 채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심각한 피해나 부상자는 없다고 덧붙였으며,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드론 한 대의 파편들이 국방부 건물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. 앞서 4일에는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으로 드론 5대가 날아오면서 국제공항의 이착륙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